진우씨 진우씨 뭐요? 저한테 빚이 조금 있습니다 빚요? 얼마나? 뭐 사채라도 썼나? 학자금 대출 학자금? 저, 몇 살인데요? 구공 빠른 구공 구공? 지금껏 고작 모은 돈이 이 정도입니다 실망하셨죠? 이래서 내가 연애는 담쌓고 지내려고 그랬던가 이 돈 모으겠다고 고생하면서 흘린 피 땀 눈물 여기 다 들어있는데 얼마를 모았든 고작 아니야 이거 아, 이경씨 아 놔 조재씨 왜, 왜 앉아봐요? 왜, 왜 앉아봐요? 출장 갔다가 생각나서 샀어요 난 반대 이거 신고 나한테 오라고 내가 잘해줄게 나한테 와라 안주노 언니 나 핸드폰 아, 이경씨 안녕 뭐야 나 핸드폰 없어 아, 이경씨 아, 이경씨 아, 이경씨 왜 이렇게 왔어? 아아, 이경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